월드와이드 K-POP 채널 원 더 K Crazy, amazing해 너의 연기 또다시 날 찾지마 C&C가 어장관리에 대처하는 자세 사랑의 어장탈출 댄스 스피탈클리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C&C입니다 각 데뷔한 저희가 렛츠 댄스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 C&C는 스피탈클리어의 약자로 수정처럼 맑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팩팬은요 어장관리라는 그 남자에게 이 춤을 가하는 재취 넘치는 가사가 특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어장관리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렛츠 댄스 팩 1 내 맘 흔드는 장난에 뒤뚱뒤뚱 흔들려 펭귄춤 여러분 어장관리 당해본 적 있어요? 이성 친구가 괜히 나한테만 잘해주고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는 등 아 평소랑은 다르게 얘가 나한테 왜 그러지?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도 좋아서 잘되면 좋은데 알고 보니 모든 여자에게 그러는? 그렇고 그러는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? 아 나 아꼈다 어장관리였다니 진짜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동서남북 찍어주면 펭귄춤 완성 스텝 1 클리어 스텝 2 지금 저희가 알려드릴 안무가 비선배님이 알려주신 안무잖아요 비선배님이 그러셨는데 이건 100% 어장이래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썸과 어장은 한 끝 차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렛츠 댄스 헷갈리는 두 머리 부여잡고 양쪽 번갈아 가며 앉았다 일어났다 3번 바운스 어머 입 가렸다가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앞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다시 한 번 동작 반복해주면 헷갈려 춤 완성 스텝 2 클리어 스텝 3 넌 나에게 딱 찍혔어 철칵 춤 얘들아 어장관리하는 남자에 대해서 하나씩 찝어보자 내가 갖긴 싫고 남 주기엔 아깝고 이리저리 쟤는 남자? 철칵 연락하면 세워라 내워라 반응 없다가 한참 뒤에 모른 척 연락 오는 남자? 철칵 뭐든 여자에게 너무 순철해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었어 철칵 아 얘기하다 보니까 화나네 우리 오늘 찍은 그런 남자들 절대 잊지 말자 언니 어장관린 현장 찰칵찰칵 찍으러 다니는 어장 파파라츠 어때요? 괜찮은데? 콜 콜 철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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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시에 귀엽게 점프하며 다시 한 번 귀엽게 점프하며 철칵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점핑 철칵 춤 완성 철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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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 ắt proper pan 어메이징해 너의 연기 또다시 날 찾지마 이게 네 수준이야 나의 연기 나의 연기